오늘은 언썸왕을 사러 왔는데 언썸왕은 하지 않았어요 방학이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 학교 매점에 와서 미숲 미숲 먹으러 왔어요 미숲 미숲 이거 끓인 거 같지가 않아요? 끓이지 않았나 봐요? 어... 내가 이렇게 권다스러워요 이게 앞머리 거래요 아 컵라면처럼 국물은 그냥 붓는구나 그런데 그 라면 좀 싱거워 보인다 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먹기 전에 아 그건 칠리소스에요? 네 칠리소스, 캄브리아말로는 딱 밑에 굴러요 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뭐 넣어서 먹어요? 아... 이거는... 이게 뭐지? 가만히... 떡수에요? 떡수에요? 떡수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 라임을 라면에 넣어서 먹어요? 네 크로이치마를 쉬지 않나? 음... 좀 쉬지만 맛있어요 그럼 한번 넣어봐요 어떻게 넣었는지 궁금하다 이건 넣고 먼저 칠리소스 아 라면은 그렇게 칠리소스를... 드디어 συ가 돌려주는 시식 집게머리 우린해 칠리소스 아 칠리소스 끊임 다음날에 너무 맛있네요 아아아 많이 이상해질거예요 네 너무 맛있어 어떤 사람은 밖에 밖에다 이렇게 넣어서 찍어 먹구나 밖에다 뿌려 놓고 찍어 먹구나 제가 매운 것을 좋아해서 이거 고추 물에 조금 넣고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예요? 고추기름 고추기름 볶음고추? 고추기름 아무래도 자자는 볶음인데요 라면을 그냥 먹지 않네 단것을 좋아하면 넣으면 더 맛있어요 이것저것 넣어서 먹네요 먹기 전에 할 일이 많나요? 먹기 전에 할 일이 많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햄보디아 라면 미소 미소 음 음 음 음 청하네 청하네 맥믹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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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트 볼 미트 볼 미트 볼 미트 볼 달아요? 네 그 다음에 미트 차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고! 어디로 가지? 고! 고!